이거 이렇게 먹는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뜯는거야? 이렇게 뜯는거야? 어? 알약 두개 있는데? 그냥 먹는거 하죠? 이게 뭔데? 비타민이 아닌가 봐 비타민인가? 많이 먹는거 아니다 엄청 강하다 진짜? 냄새 별로 안좋은데? 지금하다 이거 왜이러 벌쩍같아 이거 선물 받았나? 응 내가 아깝다 가져가야 된다 몇개 가져? 다 가져가야 된다 진짜? 응 아깝다 비싼거라더라도 목소리가 약해지고 보니까 아까운거 같은데 내가 032가 준거다 어? 032가 아니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아니다 032가 조개 가져가 좋아보이다 어? 좋아보이나 진짜? 좋아보이나 조개가 돼 배고파죠 아까 3개 넣었다 그래서 우리 야옹 그러다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